안녕하세요 필름 오브 위켄드의 임지수입니다 오늘 경복궁 왔는데요 궁중 문화축전 기간이라고 오늘 무료 개방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경복궁 야간개장을 가려고 했는데 몇 초만에 바로 매진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에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까지 많을 줄 몰랐는데 저번에 한번 찍어봐야겠다 저번에 한번 찍어봐야겠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날씨가 최소한 제작용의 일정입니다 오늘도 영상은 날씨가bereich에서 찍어봤습니다 마치에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날씨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날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은 날씨가 될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북공 야경계정 때 들어왔으면 더 예뻤겠다 곳곳에 불도 켜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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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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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